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도를 상대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도골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강단으로 답을 주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답을 주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오병이여 기적인데 사복음서에 예수님과 부활 사건, 보혈 사건과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다 기록된 성경이다 그런 말씀이다 한마디로 엄청난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영적인 답을 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생의 빈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에 모인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국률이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저녁이 됐죠 그래서 제자들이 저녁 식사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머리로는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 많은 숫자가 저녁을 먹는다는 것은 마을에 가서 이제 사 먹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지금 1인분의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합니까? 예수님의 손을 거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저와 또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 근본은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이 근본이고 6장, 11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결국은 무너지는 바벨탑 인생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건 없건 많이 배우건 못 배우건 답을 찾으려고 점술, 무속, 우상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재앙입니다 이 불신자 6가지의 상태에 가다가 지옥 배경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아닙니까? 이들에게 정확한 답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빈들의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재물 도시락을 가지고 뭘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모든 기적은 감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불만,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현실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손을 거치니까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이걸 통해서 우린 뭘 확인합니까? 하나님은 풍성이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원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적은 서론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기적은 서론이에요 축사, 우병희의 기적, 서론입니다 본론은 뭡니까? 이 서론을 통해서 본론이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 기적이 일어났죠 열다섯 개나 언어로 막 언어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합니다 새 술에 취하였다 술 취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사대인전 3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주목해요 야, 이 서론이 무슨 능력이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곧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리다가 병이 나올 수 있어요 경제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자녀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응답은 무엇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전달할 때 능력이 되고 엄청난 역량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금그릇으로 물을 주나 천한 싼 그릇으로 물을 주나 그 사람은 반드시 기쁘게 마실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생수가 맞다면 그러면 정확한 게 뭐죠? 금그릇이냐 싼 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명절 기간에도요 우리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의 골방 어떤 장소입니까? 기도의 골방은요 싸우는 장소입니다 그냥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는 장소입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직분이 있는데 영적인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런 기도의 골방을 다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오늘 사도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전쟁은요 내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진짜 잘 싸우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겠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대진표를 바꿔라 그게 기도의 골방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20대 그 젊은 날 혈기 넘치는 데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람만 살짝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배후에 있는 악신에 들려있는 그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이 말씀 적용이요 우리 자신에게 하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언제 우리에게 자신에게 이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이 눈이 언제 열리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리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불을 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그 골방에서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모든 것을 살립니다 우리가 정시의 기도로 깊은 기도로 24기도로 호흡 기도로 여러 가지 기도로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먼저 우리의 생각이 살아납니다 절망적이었던 생각, 비참했던 생각, 그 생각이 살아납니다 우울증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뇌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뇌가 살아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언약 붙잡고 강단 붙잡고 원단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요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로만 나오던 아, 이게 보좌의 축복이구나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와 천군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에서는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초월하는 역사, 보좌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누려라 메시지에서는 수없이 쏟아지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리는 기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내린 달란트를 발견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발견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중등부 때, 고등부 때, 대학부 때 하늘에서 내려주신 달란트를 발견한다 여러분, 어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각인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내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각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가 복음이 각인된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광야를 지나간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그의 옛틀, 옛사람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새 사람, 새것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복음이 각인되면요 옛틀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새틀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사용해버리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의 스토리 많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재밌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이삭의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야곱 얼마나 그 많은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나님이 뭐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다가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듣습니까? 요셉도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이삭 보세요 이삭은요 10대 젊은 나이에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자기가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양을 통해서 살리시지 않습니까? 아 어린 양의 보혈이 나를 살렸구나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별로 광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해 주십니다 백배의 축복을 주시고 샘의 근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각인된다 참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전쟁은요 시간 자체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 지금 이 시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이 선과 악의 개념이 존재합니까? 이걸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한마디로요 시간을 영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되라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신자들 얼마나 엘리트들 시간 관리 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간 관리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세계를 위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시간을 함부로 써버린다 우리가 악하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가 기도로 장악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드라마, 여러 가지 일들로 기도하는 시간을 다 낭비해버린다 영적인 틈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깨어있는 부분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 사명 빈 곳을 바라보고 빈 곳 237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비밀 알죠 기도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서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실패, 100% 기도 실패입니다 인생 실패, 100% 예배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 수첩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핸드폰에 성경 어플 깔려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원교에 문패 붙어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중요한 건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느냐 내가 강단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 모든 인생을 선택 하나님께 맡겨드리냐 이게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별품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탁월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24소통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 금요일배를 통해서 저는 이 부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신학생 때 정명중 장로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학생 10명을 뽑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매월 10만원씩 후원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자세다 기도의 비밀을 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 산업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많은 우리의 동욕자들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상대방의 산업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다른 공동체가 나와 가정과 산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하셨죠? 기도하지 않는다 교만이에요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교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교만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좀 돈이 있거나 좀 성공했거나 뭔가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강단의 말씀으로 답이 난 사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이 난 사람의 행동이 여기 있습니다 4등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답 난 사람의 자세예요 뭐 답 났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아닙니다 답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답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 초보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다가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속한 이 기관 부응시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복음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2, 3, 7로 향해 갑니다 세계복음화로 향해 갑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이라이트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초점 맞추시는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2, 3, 7을 향해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초점 맞추세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땅 끝으로 가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으로 가라 거기에 방향 맞추는 사람에게 하이라이트 하세요 이 역사학자,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구에게 초점 맞춥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 다음에 베드로 초대교회의 단임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땅 끝으로 안 나가니까 스테반의 환란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흩어지게 하시죠 그리고 스테반에게 주목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스테반이 죽으니까 또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빌립 집사 빌립이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로 가고 또 광야로 보내세요 거기서 누구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아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와 있는 땅 끝이에요 지금 다민족들이 얼마나 와 있는 땅 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목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누구에게 가죠? 사올이라는 청년 바울이죠 왜? 사올, 사도 바울이 땅 끝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지만 누구에게 초점을 와주신다고요? 2, 3, 7을 향해 가는 사람 그래서 무슨 내가 2, 3, 7이냐 코로나 시대에 나갈 수도 없고 비행기도 어떻게 타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로 2, 3, 7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마음을 품고 2, 3, 7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메시지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방심합니까? 뭔가 됐다 그때 방심해요 저희 대학국 맡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국이 언제 방심이 찾아올 수 있냐 지금 겨울 훈련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세계대학 수련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새내기들도 우리가 환영 수련회 했고 이제 대학국 자체 수련회 남아있습니다 이것만 끝나면 다 되다 겨울 수련회 겨울 훈련이 다 끝나다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뭔가 됐다 뭔가 내가 이루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모케샤로서 토요일 날 아 주일 설교 원고가 다 끝났다 아 완벽하다 내일 메시지만 하면 된다 그때가 위험해요 그때 따르는 건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주일 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와서 아 오늘 사역 다 했다 그때가 위험해요 주일 다 사역 마치고 나서 그때가 가장 기도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그 대단한 기도하는 요수아가 그 엄청난 난공불락의 열이고성 앞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딱 봐도 작아보이는 아이성 방심했어요 놓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이성 2차 전에서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매복 전략을 주셔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 그래 우리 방심하면 안 돼 그러면서 에발산 그레심산 그 중간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축제를 벌이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해요 거룩하게 근데 예배 후에 또 방심했어요 내가 예배했으니까 기도를 놓친 거예요 기본 족석이 왔을 때 어떡하죠? 묻지 않고 화친을 맺죠 방심이 들어온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와서 기도하고 강단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24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항상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맛을 체험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